안녕하세요 고산식물TV 입니다 어제가 설날이었고요 오늘은 연휴입니다 일요일날 오늘 오래간만에 지인과 함께 삼각산 그러니까 북한산이죠 북한산 산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름역에서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10시 반에 만나서 이동하려고 합니다 저는 기름역에 내려서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 앞에가 쭉 저 위로 가면은 정릉방향입니다 그래서 정릉 통과해서 이북우두총으로 해가지고 그거가 대남문인가요 대남문쪽으로 해서 위동쪽으로 내려오는 그렇게 코스로 오늘 진행하려고 합니다 오늘 잠깐 잠깐씩 한번 영상에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보니까 성북올렛길 기름루 구간도 이렇게 있네요 예전에는 이런게 없었거든요 제가 원래 강북계에 살다가 이사를 갔는데 그때는 없었는데 요새는 올렛길 둘렛길이 많이 생겼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구기터널 전에 하차를 해서 이북우두총 옆길로 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오늘 날씨가 지금 이곳 날씨는 좀 따뜻하고 바람도 없고 산행하기 딱 좋은 것 같습니다 또 부지런히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래간만에 승가사 문수사 대남문 이정표를 보게 됩니다 예전에 진짜 많이 달렸던 북한산인데요 대남문쪽을 향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국위분소입니다 북한산 국위분소 사람들도 많지도 않고 한정역하네 좋습니다 계곡에 얼음들이 녹고 이제 절기상 입춘이 지났으니까 이게 지금 맑은 물이 흐르고 있네요 물 색깔이 진짜 좋죠 북한산 물 아주 진짜 깨끗합니다 아 갑자기 바람이 많이 붑니다 해발이 높아질수록 이렇게 지금 북사명 음지에서는 눈이 많이 쌓여 있고요 이렇게 햇볕이 드는 동남향에는 눈이 다 녹고 없습니다 아 오래간만에 비봉도 보고 아 오래간만에 좋습니다 한 10년만에 온 것 같은데 이 코스로 아 좋습니다 북한산은 언제 봐도 명산입니다 아 좀 쉬었다가 천천히 또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남문 앞에 거의 다 도착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한 10년만에 온 것 같습니다 아 기억이 정확히 안 나는데 아무튼 상당히 많은 시간이 흐른 것 같습니다 여기 올라오니까 사람들이 많이 보입니다 대남문 대남문에서 컵라면 하나 먹고 지금 이제 대동문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가 북사면이라서 지금 눈이 많이 쌓였습니다 앞에 지인 넘어가 버렸네요 지금 북사면에 눈이 많이 쌓여 가지고 스틱하고 아이젠 꼭 필요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눈이 지금 많이 쌓였습니다 지금 북한산성 오래간만에 산성 보게 됩니다 북한산은 또 12지문을 도는 종주 코스가 있어 가지고 오르락내리락 12지문 코스로 돌면은 산행시간도 길고 빡셉니다 나름대로 12석문을 다 도는 겁니다 찍는거 인증샷 하는거죠 제 기억을 하면 12개 성문으로 기억하는데 제 기억이 맞을란가 모르겠습니다 저 인수붕 배군대가 쫙 건너편에 있죠 이게 삥 돌아가지고 종주하는 겁니다 북한산 지금 대나문에서 대동문 가는 길 이 길이 좀 가파라 가지고 비탈 돼 가지고 아이젠 없으면 굉장히 미끄러운 구간입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계속 진행하면서 또 영상 한번 담아보겠습니다 북사면 쪽은 지금 눈이 많이 쌓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눈이 오고 있습니다 근데 눈이 오는게 아니라 나무에 붙어있는게 바람불어서 따뜻해서 눈이 오는건지 아니면 지금 눈이 오는건지 약간 헷갈리는데 아까 그 동남아 분들 사냥을 오셨던데 다 평산복에다 운동하시고 왔습니다 그건 대단한게 아니라 위험한겁니다 아무리 북한산이 서울 도심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험합니다 저는 오늘 같이 오신 분들이 아이젠하고 스틱을 놓고 와가지고 제거 아이젠 한 명씩 한 명씩 주고 저는 아이젠 없이 진행하고 있고요 스틱도 오늘 하나밖에 안가겠는데 그것도 빌려주고 그래서 오늘 저는 지금 조심스럽게 가고 있고 두 분은 지금 저 앞에 가고 있네요 저는 스틱도 없고 아이젠 없기 때문에 조심조심 가고 있습니다 진행을 하다가 10 몇 년 전부터 같이 다음 카페에서 같이 산행을 했던 분을 만나가지고 한참 동안 이야기를 하다가 지금 헤어졌는데요 와 갑자기 지금 눈보라가 일고 눈이 지금 엄청 내리고 있습니다 아이젠도 빌려주고 스틱도 빌려주고 두 분은 지금 멀리 갔는데 쫓아가려면 또 부지런히 가야겠습니다 아아 지금 뭐 눈보라가 내리고 막 지금 눈보라 치고 장난 아니네요 역시 산에는 항상 날씨가 좋든 안 좋든 항상 유비교한 자세로 저 뭐지 저 스틱 아이젠은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옷 옆으로 또 항상 챙겨서 다녀야 됩니다 대동문에 도착했습니다 아 오래간만에 대동문에 왔는데요 아 이렇게 서설이 내리고 있습니다 아이고 오늘 눈이 온다고는 제가 소식을 못 들었는데 아 이렇게 눈이 오니까 너무 좋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이렇게 등산객분들도 계시고요 아 일행은 지금 저 밑에 내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아 또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아 이 앞에 노족봉도 보이고 그렇습니다 아 너무 좋습니다 지금 눈이 엄청 내리고 있습니다 아 서설입니다 아 이렇게 설 연휴나 이렇게 눈이 내리면은 예 옛날에 풍년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풍년 아 풍년이 들기를 바랍니다 저도 농부의 아들이기 때문에 아 지금 저희는 진달래 능선으로 화산을 하고 있습니다 음 완전히 오늘 쾌청 하진 않았어도 그래도 시계가 나쁘지 않았는데 여기 지금 눈이 내리면서 갑자기 시계가 안 좋아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 눈이 엄청 오고 있습니다 아 저 앞에가 인수봉 백운대 만경대 용안봉 쪽인데요 만경대 용안봉 쪽인데요 이렇게 보면은 이정표에 안내도가 있어 있습니다 인수봉 백운대 만경대 용안봉 아 지금 눈이 와서 약간 시계가 불량합니다 흐릿하지만은 능선들의 윤곽이 확실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또 부지런히 조심히 하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눈이 내리니까 너무 좋네요 예 모든 분들 수원성취하시고 올 한해 모든 분들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예 다 내려왔습니다 여기 이제 보면은 이 근처에 그 유명한 묘역들이 많죠 성균관대 초대총장 하셨던 김착수 선생님 묘역도 있고 양일동 그 선생님 멀리 북한산이 이제 보입니다 오늘 북한산에서 잘 놀다 내려왔습니다 4.19 탑 앞에 조형물이 있고요 진짜 오래간만에 십몇년만에 살구탁 근처에 왔습니다 제가 예전에 강북구 살때는 많이 왔던 곳입니다 그래서 이 근처에서 오늘 간단하게 뒤풀이 하려고 합니다 새해 첫 산행 첫 뒤풀이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진단한